동대문구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동대문구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중고교생과 성인반으로 나눠 1대1 강의와 1대2 강의, 1대3 강의로 구성되며 초중고교생 대상 수업은 2개월, 성인대상 수업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는 거주지가 동대문구이거나 지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대문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성인은 동대문구 성인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